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생생하게 지금 내 앞에 실제를 산다, 진실을 산다, 현재를 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걸 명색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교에서는 식과 명색이라는 말을 쓰는데 식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분별심이라는 거죠 즉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어떤 바깥 외부 대상을 접촉하면 거기에서 그 인연 따라 12초가 인연 따라 육식이 생겨난다라는 교리적인 표현인데 즉 눈으로 무엇을 보자마자 보는 인식이 생기고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듣는 인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렇게 이제 분별심이 생겨난 여섯 가지 분별심이 생겨나는데 분별심이 생겨나면 분별은 분별의 대상을 인식한다 그래요 육식이 인식하는 대상을 명색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분별심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부파불교에서는 이걸 심왕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는 마음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서 이건 크고 저건 작다 이건 잘났고 못났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괴롭다 하고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세상은 이래 하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분별심 혹은 식 또 아르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식의 대상을 교리해서는 명색이라고 하거든요 명은 이름 명자고 색은 이제 그 색과 빛깔을 가진 모양을 얘기하죠 즉 이름과 모양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파악해서 분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이제 딱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우리는 사과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사과라는 특정한 모양 동그랗고 빨갛고 한 특정한 사과의 모양에다가 사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이제 명색이라고 하죠 이름과 모양을 매칭시키는 작업 표상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를 보고 이것은 사과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는 그 사과라는 이름과 특정한 모양 이미지로 떠올려진 그 사과라는 모양 그것을 진짜 사과와 동의시합니다 사과를 먹는다라고 할 때도 사과 먹는다라는 그 말 사과 먹는다는 말이 사과는 아니잖아요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사과라고 이름 붙여 놓은 이미지를 사과라고 이름 붙여 놓은 그것은 사과 엄밀히 사과가 아닙니다 엄연히 사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과 진짜 사과는 뭐예요 이걸 내가 아작 깨물어 먹고 거기서 직접 사과를 먹는 먹었을 때 이것이 사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양과 이미지를 보고서는 사과라고 동일시 하는 걸 통해서 사과를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과라는 이름이 사과라면 배고플 때 사과 사과하면 배가 부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에는 사과가 사실 없는 거죠 또 비슷한 비유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학벌이 좋아 나빠 나는 돈이 많아 저거 나는 잘나가는 사람이야 못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자존감이 높아 아니면 낮아 나는 잘났어 못났어 이런 식의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이름이고 모양일 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부여해서 인식한 거죠 성격이 좀 별로고 학벌도 좀 안 좋고 가난해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식입니다 식 분별심 내가 실제에다가 지금 여기에 실제가 이미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삶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경험되는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게 전부거든요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귀로 무언가를 듣고 사람들과의 어떤 삶 접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데 이 어떤 삶이 전부인데 우리는 진짜 삶과 접촉하지는 않고 삶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살고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해 진짜 생생한 삶과 살고 있지 않고 자기가 이미지로 그려놓은 식 식을 부여한 꼭 그게 삶이야라고 동의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키가 커라고 하지만 그건 키가 커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이름이고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건 뭐죠? 내가 여기서 키가 큰 거를 경험할 수 있나요? 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어떤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키를 재보거나 이랬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그 순간 그 순간 잠깐 내가 키가 크다라고 분별하고 말하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뿐이죠 그렇게 키가 크다라고 그 순간 그 순간 그 인연 따라 잠깐 키가 크다라는 분별이 생겨났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분별도 원밀히 따지면 이 사람과 나를 분별하고 비교해서 키가 크다 작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때 크고 작다라는 게 그냥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 혼자 무인도에 있을 때 아무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내가 나는 키다 크다라는 걸 느낄까요? 매 순간 나는 키가 커 하는 걸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매 순간 키가 커 커 를 느끼고 사나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이런 것들은 생각이고 개념이 만들어낸 허상을 나와 동일시한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접촉하는 실제 생생한 삶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현실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요 바라볼 때 여기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걸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거울로 된 모습을 바라볼 때 보자마자 우리는 분별에 끌려다녀서 거울을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나구나 나는 남자구나 아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나에게도 흰머리가 보이는구나 즉 색 즉시 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곧바로 색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공이 드러나지는 않고 색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양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실하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은 왜 진실하지 않다라고 했느냐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나의 실제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똑같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똑같이 저 사람 커를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못생겼어를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은 호감명이야 호감명이 아니야 라고 느껴야 돼요 다 다르게 나를 본다면 내가 보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고 개념일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신기한 점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나를 자기 생각과 동일시한 자기 이미지 속의 나를 저마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신경 쓸 필요 있을까요 내가 그걸 바꾸라고 막 기를 쓰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꿀까요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인데 생각인데 분별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 권리가 어떻게 나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권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봐서 알아 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남자고 잘생겼고 몇 살이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왜 40년 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나는 40살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나이 40살 50살 60세 그거를 실제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으면 내가 40살이야 50살이야 60살이야가 실제 경험됩니까 그거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경험되는 거예요 또 기억 여러분 컵이라는 말이 이 컵은 아니듯이 물이라는 말이 물은 아니듯이 물이라는 말만 계속 한다고 해서 목마른 게 해결되지 않듯이 기억은요 진짜 생생한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없는 것을 내가 쥐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가서 없는 거예요 그냥 기억으로만 있고 기억으로만 있다는 것은 실제라는 얘기인가요 어제 내가 분명히 뭘 경험했어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나는 내 인생을 경험했어 그때 나는 우울했고 인생이 참 괴로웠고 답답했어 그걸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있습니까 생각으로 있잖아요 기억으로만 있거든요 그럼 그 기억이 진짜 내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이것이 진짜지 어떻게 그 과거 기억이 진짜일 수가 있겠어요 그 기억이 진짜라면 그 기억의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부 다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의 험하게 내가 취한 기억일 뿐이지 실제 그러한 실제가 있지 않았단 말이죠 다 똑같이 어느 정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금 가져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달마스님에게 이조해가가 찾아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할 때 달마스님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여러분 괴로워요 라고 할 때요 괴로워요 라고 할 때 그 괴로운 마음이 진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찾아지나요 분명히 괴롭고 분명히 외롭거든요 난 외로워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 괴로움이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외로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신기하게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보려고 할 때 그것이 허상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으로 개념으로 분별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름 지어 놓는단 말이에요 명색으로 이름 지어 놓고서는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파악해 놓고서는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는 눈깃고 현문뜻으로 색상양 미촉법을 접촉한 다음에 그걸 식으로 조작한다고 했어요 식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 게 진짜냐 봐서 옳다고 여긴 게 진짜냐 들어서 옳다고 여긴 게 진짜냐 이게 진짜이냐를 보면 된다는 말이죠 정말 진실한 것은 볼 때 진짜 진실한 것은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것도 생각이고 개념이에요 그냥 본 그냥 본다는 이 경험 이것만이 진짜지 그걸 보고 나서 저건 뭐야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거는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키를 보고 내 외모를 보고서는 내가 늙었다 젊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개념이에요 내가 키가 크다 작다 이건 생각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실제는 뭐만 진실할까요 그 진실하단 말은 모든 사람이 여기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건 뭐고 동일한 건 뭘까요 다른 것은 나를 보고 나는 나도 늙었네 이렇게 보고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보지만 흰머리를 보고 나도 늙었어 이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은 더 연세드신 분들은 야 넌 한참 젊다 팔팔한 청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호감형이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아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취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취해서 말을 듣고는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인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보고 못났다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나는 못난 놈이야 라고 우울해져요 사람은 그 말은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양과 개념일 뿐이거든요 분별일 뿐이거든요 그 분별의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해서 그 욕에 휩쓸려서 괴로워서 절망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이처럼 봐서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봐서 안다고 얘기잖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잘난지 못난지 알지 늙은지 젊은지 알지라고 생각해요 또 상대방도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정치는 어떻고 이 정치는 어때 연예인들이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빠 난 인생을 잘 살고 있고 못 살고 있어 나는 불행하고 어느 때는 괴로웠고 어느 때는 행복했어 나는 지금 인생을 못 살고 있어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봐서 안 사실을 진짜라고 여겨요 봤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서 봤으니까 그리고 남들도 나한테 그렇다고 했으니까 남들도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성격 나쁘다고 하니까 여러 명이 그랬다고 해서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냥 다수결일 뿐이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봤을 뿐이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봤으면 다 진실일까요? 군중심리라는 걸 교묘하게 이용하면 군중들을 통제하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서 이게 이렇다라고 만들어내면 몇 사람이 이렇게 거기 동조하게 되고 막 그렇게 그게 옳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막 그냥 군중이 군중심리가 발동을 해서 다 그런 것처럼 그냥 우르르 믿는다는 거죠 속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깔라마경에서 오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스스로 온 존재로 온전히 체험해서 깨달아서 확실하게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면 그때 가서 그렇게 믿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교가 부파불교 시대 때 부파가 다 나뉘었잖아요 그냥 스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부파 속에서 불교 교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게 불교였고 그게 잘하는 거였어요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그냥 다 옳다고 여기니까 다 너도 나도 그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안에서 그 틀 안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교학 연구에만 몰두하고 매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깥에서 그것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아니다 너무 교학적인 불교로 치우치고 있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전혀 새로운 곳에서 불탑신앙이라고 불리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동력이 되었거든요 모두가 그렇다고 한다고 그게 정말일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수교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걸 진짜 옳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따지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이 시대에는 이게 옳았다가 저 시대에는 저게 오를 수 있어요 우리 정치를 보세요 어느 시기에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가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진보가 정권을 잡아요 이건 틀렸어 이러고 진보가 정권을 잡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성원을 해요 그렇다 또 여기서 잘못하면 이건 틀렸어 하고 모두 다 이걸 또 부정해서 또 보수가 정권을 잡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맞다고 여기지만 그게 또 틀리기도 하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습니다 즉 역사에서 그렇게 이게 옳아 저게 옳아라고 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했지만 진짜 영원히 옳은 게 있던가요? 계속해서 변화될 뿐이 아니던가요? 옛날에 복고가 지금 다시 유행하기도 하는 것처럼 옛날에 옳다고 여겼던 게 어느 시대 가면 틀린 게 되다가 또다시 시대가 바뀌면 또 옳은 게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가요?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느냐는 말이죠 그냥 시대에 따라 인연 따라 옳았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관심사는 뭐냐 하면요 무엇이 옳으냐 뭐가 진짜 옳으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어느 게 더 옳으냐를 찾아서 더 옳은 것을 믿어야지 불교는 가장 옳은 거야 이거 불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옳은 종교를 내가 찾아서 그걸 선택해야지 이거를 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딱 불교 하나만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출세간 공부라고 해요 세상에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해서 이게 옳으라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 공부 그거는 세간 공부예요 세간 공부 세간 공부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이 출세간 공부는 분별로는 가 닿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견해는 누군가에겐 옳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틀릴 수 있다면 심지어 단 한 명이라도 그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을 거나 그런 거지 옳거나 그런 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분별심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지혜는 무분별지가 반야지혜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분별지거든요 반야지혜 분별로 가 닿을 수 없는 지혜가 무분별지입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는 무분별지라는 말은 뭐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옳다고 했는데 한 명이 틀린다고 해요 그럼 그거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걸 수 있어요 그건 분별의 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옳거나 그런 걸 수는 있어도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이를 좋아해요 모양 놀이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 모양은 좋고 저 모양은 싫어하는 그 모양의 놀이 그래서 모양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게 어찌 보면 이 얘기가 나는 이 비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자순심이 상하는 비유더라고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싸가지고 흙덩이를 휙 던지면 쪼르륵 쫓아가서 흙덩이를 물고 또 저쪽으로 흙덩이를 휙 던지면 쪼르륵 쫓아가서 그 흙덩이를 문단 말이에요 열 번 하면 열 번 다 쫓아가서 흙덩이를 문단 말이죠 어리석은 강아지는 그런데 지혜로운 사자는 사람이 아무리 여기저기 흙덩이를 던져도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고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 흙덩이를 던진 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본질 본질로 돌아가서 회광반조해서 이 던진 이 사람을 문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분별을 쫓아가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옳고 그름의 놀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옳으냐 저 분별이 옳으냐 나는 옳은 걸 선택했으니까 난 옳은 사람이고 틀린 걸 선택했으니까 나는 틀린 사람이야 나는 잘 나가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못 나가니까 괜찮지 못해 나는 부자니까 행복하고 가난하니까 불행해 여기에 놀아나는 거는 이건 모양을 쫓아가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강아지랑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우리를 무시하는 비유입니까 어찌 보면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당처를 열 번쯤 흙덩이를 쫓아갔으면 한 번쯤은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흙덩이 안 쫓아가고 흙덩이를 던진 이놈을 내가 갖다가 확 물어버려야지 하는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라는 당처에 딱 자리 잡을 그 마음을 한 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강아지와 똑같아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아서 40년, 50년, 60년, 70년을 분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고 좋다 나쁘다 따라가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 따라가고 내가 성공했네 실패했니 따라가고 우울해 행복해 따라가고 행복 불행 따라가고 성공 실패 따라가는 이 강아지 같은 일만 지금까지 평생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한 열 번만 해도 이거 대충 그 패턴을 보고서는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흙덩이는 그만 따라가고 사자가 되어서 던진 놈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던진 놈을 물 생각은 못했어요 분별이 나오는 자리 그 당철을 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분별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가질 수 있을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남들에게 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식을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전부 다 흙덩이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양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모양 쫓아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죠 내 자식이 지금 잘 크고 있어 못 크고 있어 그 진실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도 여러분이 내 자식은 잘 커라고 판단해도 그거는 분별이에요 못 크고 있어라고 판단해도 분별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 자식처럼 공부는 좀 못해도 자유롭게 사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너 아들 멋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또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점수를 다 다르게 줄 수 있겠죠 그건 진잡니까 점수를 다 다르게 줄 수 있다면 그건 가짜죠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분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나는 몇 점 정도 주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은 내 인생을 난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라는 말은 진짜란 말이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그건 흙덩이를 쫓아가는 강아지랑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더 그럴싸한 흙덩이를 쫓아가서 흙덩이 안에 뭔가 있겠지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해요 그거는 다 분별법이라는 거 생사법이라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그 모든 걸 쫓았는데 그걸 얻고 나서 그거의 실체를 열어봤더니 고작 흙덩이더란 말이에요 돈도 고작 흙덩이고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건강도 젊음도 다 흙덩이에 불과해요 왜?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잖아요 다 사라질 거잖아요 내가 좋아 나는 이게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쫓아요 난 이건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안 좋아해요 그럼 이건 영원한 모두에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진실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진짜 진실이 아닌 거 그걸 쫓아가가지고 열어보니까 진짜가 아니었어서 속았어요 아휴 속았네 근데 그 다음에 던지면 또 쫓아가요 던지면 또 쫓아가고 이제 이거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공부는 내가 분별로 바라본 세상이 진짜냐 여기에 퀘스천마크를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잘났어 못났어 하는 거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고 분별일 뿐이에요 잘 산 것도 아니고 못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예요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잘났다 못났다고 하면 그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흑덩이 쫓아가는 똑같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은 분별대로 다 하지만 그 분별의 실제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강아지가 쫓아가는 겉모습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은 하되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자아 이미지가 없어요 아상이 없어요 나에 대한 상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상을 좋게 가져도 아상이고 나쁘게 가져도 아상이잖아요 그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좋게 보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나쁘게 보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법상 세상은 어떤 곳이야 우리나라는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이거 분별이에요 정치인들이 잘하고 못해 분별이에요 연예인이 이 사람 훌륭하고 저 사람 훌륭하지 못해 분별이에요 난 반드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진급을 해야만 해 내 자식은 이런 일을 해야만 해 그게 다 자기 분별이에요 뭐든 믿고서 그걸 해도 좋아요 좋은데 이것만이 절대야 라는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에 내가 사로잡히는 강아지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죠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그거의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분별한 것일 뿐이지 분별한 것은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사과라는 말에는 사과가 없듯이 진짜 사과를 씹어 먹는 게 중요하지 사과라는 말을 믿어서 나는 잘 살았어 아니면 나는 못 살았어 라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나는 잘 산 걸까요 못 산 걸까요 잘 산 거나 못 살았다는 생각 그건 생각일 뿐이고 지금 드러나 있는 생각 아닌 거 분별 아닌 거 우리는 분별 아닌 거를 관심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에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또 들리는 거에 쫓아가요 소리에 쫓아가서 사람들이 욕 한마디 하면 그게 막 상처가 돼요 칭찬하면 막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지고 소리라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휘둘리는 존재들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남들의 말에 얄팍하게 휘둘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울고 웃습니까 물론 그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참 미세한 미묘한 이야기라서 듣되 듣고 내가 참고할 건 참고하되 거기 끌려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내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서 그 말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말에 끌려다닐 필요 없죠 그거는 그냥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없는 거단 말이에요 왜 옳은 것도 분별이고 그른 것도 분별이잖아요 어느 게 진짜 옳은 말일까 거기 관심을 끊어야 돼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 세간에 세속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게 더 옳은 생각이지 이걸 관심을 가져요 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열광한단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은 흑덩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열광하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고개 돌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옳은 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이 틀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법정스님께서 나는 나에게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나 오히려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은 동시에 과도하게 비난하고자 하는 내적인 것이 동시에 같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게 크면요 증오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증오가 같이 커져요 이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큰 증오로 바뀌어요 진짜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이겠어요 저에게도 훌륭한 선생님 어쩌고 하시는 분들 인연 따라 그러겠지만 마음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그냥 그런 현상 세계에서 그러느라고 그러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 뛰우거나 누군가를 막 다운시키거나 이건 다 분별이에요 훌륭한 스승님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스승이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던 그 기준에 안 맞는다라는 현실을 보일 때 이게 갑자기 내가 이만큼 존경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는 것도 과하면 그게 내 번뇌가 돼요 싫어하는 것도 과하면 내 번뇌가 돼요 존경하는 것도 내가 집착이 돼서 과하면 번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게 좋아요 이걸 굳이 중도라는 말을 쓰기는 참 그렇긴 합니다만 과도하지 않은 게 좋다 왜? 과도할 때는 항상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좋다라고, 맞다라고, 훌륭하다라고 내가 하는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별이거든요 분별 우리가 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총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견해들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잖아요 쫓아갈 게 없어야 돼요 제의로운 사람은 쫓아갈 게 없고 분별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별의 눈으로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쫙 천차만별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이 그냥 이럴 뿐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분별할 거 다 하는데 분별할 게 없어요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아요 진실의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별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에서는 내 뿌리에서는 분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흙덩이를 쫓아가는 강아지처럼 세상을 살면서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여기 집착하고 저기 집착하고 하는 게 쉬게 돼요 겉으로는 좀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이 쉬게 돼요 내 마음은 푹 쉬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심히 사는데 추구하는 바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기의 내면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딱히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에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에 비로소 멈추게 돼요 비로소 멈춰야만 멈춰서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멈춰서 보이는 게 진짜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막 유의 조작해서 좋은 쪽으로 봐가지고 좋은 걸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유의 조작의 행위가 동반되잖아요 그거는 하는 거지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살게 돼요 지금 나로서 살게 돼요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고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면에서는 충분히 만족해요 충분히 멈췄어요 그게 움직임 속에 멈춤이 있고 멈춤 속에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공부인은 멈췄으면서도 무한히 활동하고요 활동하면서도 내면은 딱 멈춰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멈춰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 이 못난 이대로 이 뚱뚱하고 살째고 나이 들고 몸도 아프고 남들에게 욕도 먹는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문제지만 무분별지로 보면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대로가 완전한 지혜가 진실이 드러나 있는 깨달음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이대로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분별을 쫓아가는 이 오랜 습관 이 오랜 습관 이것만 멈추게 되면 지금 여기에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양과 개념과 분별로서 자꾸 그 모양을 취해서 살지만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여긴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물을 마신다 실제 일어나는 경험은 내가 물을 마신다라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죠 그건 말이잖아요 말 실제 경험은 이 경험이에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경험이에요 이 감촉 감촉의 알아차림 이 차가운 컵을 듣는 이 감촉의 알아차림 이렇게 움직임 입에 닿음 그리고 무언가의 물 물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무언가의 어떤 알아차림 그냥 그 순간순간에 순간순간에 문득 문득 알아차리는 이 암만이 있어요 이 순수한 암만이 있어요 분별은 두 번째 짜리 떨어졌을 때의 얘기고 생각으로 개념으로 명색으로 이름으로 내가 저것을 봤다 내가 잘 산다 내가 못 산다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그거 다 생각이지 내가 부자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하면 내가 비싼 차를 막 몰 때 내가 부자가 경험될 것 같지만 실제 비싼 차를 몰 때 내가 부자다가 경험됩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경험돼요 뭐하러 그렇게 몇 억짜리 차까지 사가면서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냥 어디 은행이나 커피숍 같은데 가면 커피 3천원짜리 사가지고 앉으면 거기가 그 몇 억짜리 자동차 시트보다 더 안락하게 앉을 수도 있어요 실제 경험하는 거는 내가 비싼 집에 살아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건 생각이죠 실제 내가 경험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근데 그것은 20평짜리 가난한 집에 사나 비싼 집에 사나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있음이 경험돼요 그 분별 분별을 머리를 굴렸을 때만 가난의 부자가 험하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50억짜리 집에 살아도 그냥 자는 거예요 전세집에 월세집에 힘들게 살아도 그냥 똑같이 자는 거예요 한평에서 실제 경험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 경험되는 건 아니 비싼 침대 매트레스에서 자나 그냥 힘든 훈련 받고서 땅에서 그냥 푹 쳐져가지고 자나 제가 제일 달콤하게 잔 잠은 훈련 받고 나서 훈련하다가 누워가지고 잠깐 5분 잠들었을 때가 제일 푹 잤다니까요 그 비싼 매트레스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분별했을 때만 그게 분별되는 거죠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이게 분별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보고 빡빡 잘났다고 할 때 그때 내가 분별을 하니까 그렇게 경험하는 거지 실제 매 순간순간 경험되는 건 뭐예요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건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알아차림 그냥 볼 뿐 들을 뿐 접촉할 뿐 느낄 뿐 그냥 이 촉 그냥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암 이 경험 이 살아있음 이 것 하나가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이거를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공적 영지심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여기는 아무런 분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까지 허망하게 허상을 산 거예요 내가 진짜 부자인 줄 착각한 거예요 부자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늙음도 없고 가난 젊음도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젊음 같은 게 체험될 때가 있어요 생생할 때가 아무리 젊은 사람도 막 힘들어서 지치고 막 감기 걸릴 때는 온몸이 축 처지는 게 경험되거든요 그런 순간순간에 경험이 있을 뿐이지 실제 늙음 젊음 이런 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건 분별했을 때 말이 만들어지는 걸 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만들어낸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마음껀부다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완전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비로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자기 생각이 만들어온 허상을 살다가 문득 돌이켜서 지금 여기에 이미 본래 있는 누구나 갖추고 있는 진실로 돌아오게 된다 무분별지에 이 진실의 자리에서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즌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